마스크 마스크는 여기 그 작년과는 다르게 엄청 많이 풀려져 있습니다 물론 한국 처럼 막 그 좋은 마스크는 아닌데 일반 간단한 마스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엄청 많이 풀려져 있습니다 마스크는 충분하게 뭐 슈퍼를 가더라도 충분하게 살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소독제도 마찬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하고 손소독제가 없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마스크하고 손소독제가 충분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는 것도 쉽고요 이제 어떤 뭐 가게나 구멍가게나 이런데 가도 문 앞에 다 이렇게 손소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KF94인가 그런 좋은 마스크가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마스크는 여기 구하기가 힘들고요 일반의 마스크 있잖아요 얇은 마스크요 그런 마스크는 이렇게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그 한국에서 쓰는 좋은 마스크 KF94 같은 거를 좀 구하고 싶었는데 구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저희 가족이 한국에 있으니까 좀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덴탈마스크 최악급 네 맞아요 덴탈마스크 최악급 그런 게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아 주소요 괜찮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DHL로 이번에 붙여 가지고 아마 다음 주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brittle 아을어요 아 불 час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